그 전설의 한국 영화 해바라기라고 하는 김내원 배우 나왔었던 영화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이제 깡패가 이제 김내원한테 얘기하죠. 오 채식이 돌아왔구나. 김내원이 그러죠. 꼭 그렇게 다 가져갔어야 되냐. 많이 어디든 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번 6평의 느낌입니다. 꼭 그렇게 했어야 되냐.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어떤 컨디션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제가 최초로, 메가스터디 해설강의 최초로, 제가 최초로예요. 제 입장에서. 이틀에 걸쳐서 해설강의를 찍습니다. 지금이 이틀째예요. 마무리 다 했고요. 지금 이제 41, 42번까지는 좀 했었고 거의 저의 모든 에너지가 끝이 났는데 이틀에 걸쳐서 지금 해설강의만 이런저런 거 다 뺄 것도 빼고 취소했다가 버릴 거 버렸다가 한 게 한 8, 9시간 찍은 것 같아. 근데 그럴만했던 시험인 거 맞지? 러닝타임이 4시간 가까이 나올 거야. 여러분, 해설강의 다 보십시오. 한 문제도 빠지지 말고 다 보세요. 제가 주요 문학만 했습니다. 주요 문학만 했는데도 지금 4시간 정도 나왔다라는 건 너네도 이미 지금 영어 때문에 웅성웅성을 넘어서서 난리 난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럴만한 시험이니까 나도 너네들 고생하니까 너네 얼마나 고생했어. 그럼 나도 더 고생해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살 2kg는 빠지는 것 같은데 느낌이 오나 모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갈아 넣었어. 말도 안 되는 해설강의 너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앞으로 한 1, 2주 동안에는 반드시 해설강의는 한 문제도 빠지지 말고 다 봐라. 맞춘 것도 봐라. 왜 맞춘 것도 여기서 나오는 너가 모르는 교훈과 이거와 닮아있는 또 다른 문제들을 내가 다 추천해놨고 심지어 매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가 목표가 되어선 한데 해설강의의 제일 앞부분을 보시면 네가 매 문제마다 어떻게 틀렸으면 어떤 거 위주로 더 공부해야 될지 저의 추천 강좌나 또는 추천 공부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놨어요. 모든 대부분의 문제. 반드시 보십시오. 자, 나름 총평 그래도 해야 된다면 뭐 모르겠어요. 좀 과했다라는 면이 있습니다. 개별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긴 있다. 대놓고 평가하면 저기요 좀 너무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33번, 39번 이런 거. 근데 전체적인 밸런스를 나는 잘 못 맞췄다고 봐. 아마 너무 지금 과해. 내가 정답률만 지금 아직 이게 확정은 아니지만 정답률 대량만 말씀드려볼까? 봐라. 21번 미추람 추금이 34퍼. 22번 한글 요지 문제가 58퍼. 23번이 55퍼. 24번도 대략 55퍼. 난리 났죠? 앞쪽 페이지 4 문제가. 업번 문제 29번이 22퍼. 30번 문제 어휘 문제 53퍼. 빈칸 31번이 15퍼. 32번이 45퍼. 33번이 45퍼. 34번이 19퍼. 그 다음에 순서배열이 뭔지 알지? 웃음이 먼저 나오는데. 36번이 13퍼. 변동이 있겠죠, 설마. 37번이 순서배열 25퍼. 38번이 51퍼. 39번이 한 19퍼? 20퍼? 요양문이 42퍼. 장문의 41번이 68퍼. 42번이 46퍼. 자, 제가 볼 때는요. 전체 밸런스를 조절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이럴 거면 킬러니슈를 왜 얘기한 거야? 2023년에. 아니, 분명 2023년 킬러니슈가 뭐였었냐면 야, 애들이 읽어도 이해 못할 만한 지문을 왜 내는 거야? 이해될 만한 지문으로 내라고 했다고. 그리고 9평 수능은 그걸 성공은 했어. 근데 이번 6평이요? 6평이요? 뭐 선생님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해 안 될 만한 지문 꽤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33번 또는 39번. 너네 39번 이해해서 풀었니? 문장 삽입? Representational. 뭐였었니? 뭐였어? Representational Painting과 Expressionistic Works들? 쉽지 않았을걸? 내용 너무 어려워. 빈칸? 추상적 지문 나와. 그러니까 난 안 바뀌었다고 봐. 그래서 제가 해설 강의에 흥분한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이게 현장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은 것까지 다 담아놨으니까. 그래서 좀 길어졌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래서 좀 길어졌는데 밸런스 조선이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과학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니야. 어렵습니다. 제 느낌상으로는 지금까지 절대평가 하에서 나온 1등급 인원의 비율이 다시 교체될 것 같아. 가장 적을 것 같은 느낌이야. 내 느낌에는요. 한 4% 정도만 나왔어도 애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나온 적 꽤 있었으니까. 더 힘들지 않을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설 강의에 들어가 보시면 뭔가를 꺼내 먹을 수 있을 만한 녀석들을 내가 엄청 많이 달아놨다. 자, 몇 가지 좀 얘기를 할게. 내가 원래 총평영상 이렇게까지는 안 찍거든? 짧게 찍거든? 이번 시험은 안 돼. 그럴만한 시험인 거 너도 인정? 나도 인정? 해설 강의에 긴 거 왠지 인정. 자, 21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써놔도 될 겁니다. 잘 써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시험 중에다가. 해설 강의 듣기 전에. 밑줄함 측음이 너 관계의 기준. 제가 1년 동안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평가원이 글을 이렇게 읽어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런 기준의 설정이 없으면 너 과한 의욕의 오답 선지로 들어간다. 제 기억에는 1번과 5번이었나? 그래서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 블랙 앤 화이트 지문 있죠? 그거. 22번? 미쳤습니다. 내가 진짜. 다시 얘기하는데 너 5번 선지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몰랐다. 미안해. 어쩔 수 없어. 기존의 제 수업을 올인원부터 들었는데 이걸 몰랐다? 너 정말 나 속상하다. 나 삐진다. 근데 전혀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그냥 나는 그냥 의무사당했다? 너 올인원 돌아가야 될걸? 아니 여러분들 그냥 해설 강의 들어보면 뭘 해야 될지 내가 다 얘기해놨으니까. 남은 기간 엄청 많이 남았잖아. 그거 하시라고. 미쳤습니다 이거. 5번 선지에 30%가 넘게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잖아. 관계 기준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느껴야 돼. 지금 수강평 제 거 올라오는 친구들 중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 친구들은 이 얘기를 안 한 친구들이 없어. 제발. 23번은 그냥 제진술에 대한 연습이 필요한 문제였었고 자 24번 난 이거 좀 오버였다고 봐요. 이거 좀 아니야. 이거 좀 아니야. 무슨 뭐 쉐도우가 어떻고 뭐 했던 그 실루엣이 어떻고 그 질문 있잖아. 좀 너무 과했어. 근데 하지만 교훈은 있다. 해설 강의 가보시면 나옵니다. 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유형 독해의 추천문항을 좀 말씀드려놨어요. 가서 보시고 나 제가 보통 V단어 화이팅 이 말을 많이 쓰잖아. 이게 무의식적으로 막 나오잖아. 지금도 이제 V단어 화이팅의 목록을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V업업 화이팅 가서 봐라. 20% 때 나왔다고 그랬지. 내가 최근에 올라왔었던 수강평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수강평이 뭐냐면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업법에서 선생님이 분명히 해석해서 풀라고 했던 걸 해석을 맞췄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해설 강의 가서 보시면 어떤 수강평들을 막 대놓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고 막 내가 어떤 수업의 장면을 너네한테 보여주기도 했어. 나 여기 있는데 수업 장면이 또 하나 있는 거. 가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함이니까. 해석 안 하실 거면 업법 문제는 맞추다 틀리다를 반복하실 거예요. 계속 맞춰야 되잖아. 하세요. 업법을 위해서 뭘 공부해야 돼요? 벌써 무슨 뭐 업법 한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대단하게 해요? 어. 그러니까 얘기해놨으니까 가서 보시라고. 최대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얘기했으니까. 30번 그냥 평이 했습니다. 관계 기준의 중요성. 천문자에서의 Depend on에서 너가 소재끼리 연관성 있는지. 이거 제가 지금 얘기했을 때 개인적으로 밑에 댓글에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저도 뭐 그런 생각 하고 풀었어요. 라고 했으면 그런 소감도 적어놓았으면 내가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답글 달아줄 테니까. 다 달지는 못하지만 시간 있으면 잘 달잖아요. 31번 미쳤죠. 아까 13%? 몇 퍼? 10 몇 퍼? 얘들아 그거 디지털 시대일 때랑 아날로그 시대일 때랑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 근데 니가 내용만 봤으니까 자꾸 스토리즈라고 하는 선지를 가거나 아니면 뭐였었니? 플랫폼? 맞나? 그래. 1번이나 2번의 플랫폼 또는 스토리즈 이런 쪽으로 가신 분들 미안하지만 1번 2번 지금 같은 뉘앙스의 선지야.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해설 강의에 얘기를 해놨을 거야. 관계가 안 잡히시면 안 되고 누적하시면서 정보를 차곡차곡 발라내시는 부분들이 안 되면 문제 무조건 틀리고요. 거기다 플러스 디테일한 거 해석의 디테일 마련이 났습니다. 가서 가보시고요. 32번 레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지 이번에. 느꼈길 바래. 수감평에도 올라왔더만. 33번 제가 해설 강의 그냥 찍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걸 제가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합니다. 차라리 틀리는 걸 보여주는 게 낫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나도 못하는 걸 보여주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다.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닌데 이 문제는 틀릴뻔했죠.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저는 제가 이거 생각을 좀 비교하고 싶어. 너네는 어떤 생각인지 제가 여기서 던졌었던 이슈가 있거든. 한번 가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V 다음 화이팅. 아웃웨이. 아웃웨이. 밑에 댓글 나와야 돼. 여러분들. V 모의고사 화이팅. 왜냐하면 미안해 자꾸 이거 홍보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해설강에 있어서 그래. 찾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34번은 흐름이 3번인가 4번이 바뀝니다. 됐나? 제가 그걸 V 모의고사에 아주 거의 비슷한 문제를 이미 유평 전에 넣어놨었는데 이걸 제가 해설강에서도 제발 얘들아 이런 흐름 왔다 갔다 하는 거 조심해줘. 라고 했던 것 때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추천 문항 얘기해놨어요. 가서 확인해보세요. 풀어보시면 좋아요. 패스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인인 것 같으니까. 얘들아 근데 36번 이슈 큰 거 나도 알거든. 근데 밑에 댓글에 또 이렇게 수강평이 올라오더만. A 무시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제가 모든 순서 배열 문제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거 알지 얘들아. 지난 5년 동안. 근데 이게 A, C, B가 나올 거라는 이슈 때문이 아니야. 제 수업 들었던 분들 아시잖아. A, C, B가 나온 적이 있는 거는 맞긴 한데 그게 중요해서가 아닌 거 알잖아. 박스와 A 사이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한 건데 얻어 걸리는 순간 더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함이잖아. 지금 A, C, B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순서 배열 문장 삽입의 이 네 문제를 원칙에 의거해서 풀어야 되는데 너 이 원칙이 없으면 응집성의 원칙이 없잖아. 챗, GPT도 순서 삽입은 틀린다. 원칙이 없으니까. 인간이 만들어냈던 응집성의 원칙을 모르면 영원히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제발 가서 혼나고 와. 내가 말하는 혼나라는 건 틀렸다 혼나는 게 아니고 왜 이 원칙을 안 지킵니까? 라는 것들을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둘 다 응집성. 38번 그냥 평이하지. 하지만 내가 추천문항 또 집어넣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유평 끝나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빠른 시일 안에 특강을 하나 열까 생각 중이에요. 유평에서 나왔었던 주요 핵심 문제들 와 굉장히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있는 녀석들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한번 풀어봐주는 거. 할 수 있을까? 할까 말까? 지금 시간이 너무 제가 지금 시간에 시간에 시간을 쫙 해서 지금 이것도 해설강이 이틀에 걸쳐서 찍는 건데 해볼까? 하여튼 고민해볼게. 고민해볼게. 유평에 그 정도의 무게가 있는 시험이잖아. 지금 전과목 중에 아마 지금 영어가 제일 큰 이슈 정도가 됐을 정도 느낌인 것 같은데 미쳤어. 38번 완전 얘기했고 39번 제가 여기 쪼잔 마왕이라고 써놨거든. 디스 때문에 문제 풀린 건 맞는데 이 디스가 옛날하고 결이 좀 달라. 그래서 정답률이 10% 20% 뭐였냐? 하 좀 너무하다. 가서 경험해보시고. 자 이번 시험도 역시 V단어는 화이팅이죠. 그래서 특히 V단어 교재에 있는 분들은 이거 더 추가해서 찾아서 잘 가서 교재에 더 붙여넣으시고 아닌 분들은 저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라고 하시면 가서 좀 확인해보세요. V단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전 수험생이나 전 국민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뭐 단어 수업이 뭐가 중요해 라는 말이 이제 없어졌기를 바래. 그 정도급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카운트를 계좌라고 하시는 분들 없죠? 21번 가서 보시면 되겠고 거친 큰일 납니다. 가서 보시면 되겠고 캐스트라고 하는 여성 24번 뭔지 알지 얘들아 V단어 나왔잖아. 자 요거 때문에 수강평도 하나 어떤 친구 같더만 not a until b는 직역이 아니고 사건의 순서가 중요하잖아. 사건의 순서. 아 이번에 어떤 문제 1번 선지 근처에 나와서 1번은 여러분들이 안 고르니까 별로 의미가 없었지만 아 되게 중요하게 나왔어요. Provided 주어동사 뭐야 if랑 똑같은 말이잖아. 이런 거 그럼 merely 아 무시하는 말투 깔보는 말투 아까 얘기했죠. rather가 왜 중요한지 강조할 때 쓰는 말이잖아. rather는 give way to 32번에 또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선지에 나왔나 싶은데 또 나왔다라는 건 올해 이미 등장했어요. 3월 교육청인가 네 어떤 게 돼야 돼? a give way to b 라고 하면 a가 b에게 기를 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행동을 했어야 돼. a가 빠이빠이 b가 대세가 되었다. 무슨 소리야 싶으면 빨리 들어가 보세요. 이 단어는 V단어 챕터 7에 들어가시면 챕터 7에서 외우세요 라는 단어였습니다. 일화 이야기 뭐 거봐 현장분들 알지? 그치? 내가 올해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 정답 선지잖아. 이번에 치명적인 19법 처리 문제 a out way b 빰빰 치명적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화이팅이라고 안 외칠 수가 없잖아. 물론 이제 V업법 화이팅도 얘기하고 싶긴 한데 카운트요? 역시 선지에 나오죠. 뭐야? 세다 말고 중요하다. 정말 중요했던 단어입니다. 클리어를 언제까지 맑고 자신있고 깨끗하고 맑고 자신있고 하지마! 자신있고는 좀 이상하지만 제거하다가 돼야 되죠. 이번에 너네 36번 a, c, b 문장에서 이런 게 중요했어. 있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제거하는 거. 아, 얼마나 중요했어? 이번 36번 대박 문제. 성공하다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아예 여러분들 결을 완전 잘못 보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완전 반대로 보게 된다고. 계승하다 이어주다. 코스트? 너무 중요했죠? 38번 문장 삽입의 박스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아? 박스의 부정 뉘앙스가 잡히면 본문의 서두부터 해서 긍정 뉘앙스로 이게 서로 약간 반대각을 잡히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보세요. Reflect on 졸라, 졸라? 미안해. 졸라 해서 개중했어요. 반영하다? 아니, 깊이 깊게 생각해보다. 이 뉘앙스가 되게 중요했어요. 뉘앙스가. 깊이 깊게 생각하는 거. Aesthetic attitude와 연관시킬 수 있는 거. 수강평에 올렸던 말은 어떤 친구가 40번의 at best 보는 순간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러더만 뭐예요? 무시하는 말투. 기껏 해봐야. 이거지. 이걸 최고요 하시면 안 되지. 자, 역시 뭐 V단어는 그러니까 전체 문제 맞고 틀릴 걸 떠나서 V단어는 뭐 여기저기 나온다는 걸 확실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해석하기 들어가 보셔서 개별적인 모든 것들을 잘 보시는데 다시 부탁드려. 한 문제도 빠지지 말고 1분 1초도 빼지 말고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봐. 아마 시간 꽤 걸릴 거야. 1주일, 2주일 괜찮아. 이걸로 너가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고 나는 단언하거든. 김정희였습니다.